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%대 초반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직전인 3주 전 조사보다 1%포인트 내린 22%로 집계내렸습니다.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난 9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0%를 기록한 뒤 소폭 올랐고 이후 20%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%포인트 오른 69%였습니다.